한글자막 by 한효정 들어 들어. 찍어야지. 아 좋았어요. 아 이거 딱 우리 때. 딱 우리 때야. 아 좋았어요. 아 이거 할렌디 사이요 이거. 아 재밌네. 아 후끈하네 후끈 다 나. 아 소방차역으로 어딜 갔어? 아 불 꺼야 되는데. 야 게리 멋있다. 아 근데 이거 갑자기 왜 오늘 복고 음악을 이렇게 틀어주고 이래요? 오늘도 런 런 런 런닝맨 문 라인 알함브라 8번 9번을 가주신 신사 숙녀 여러분. 여러분의 DJ 인사드려요. 자 오늘의 첫 번째 곡. 이 시대 최고의 댄스가. 누구예요. 한국의 마들. 누군지 아시겠나요. 알죠. 문탄 기러. 원서기도 하냐. 이거 완전 하나 아니야. 어? 이거 완전 하나 아니야. 하하하하하. 와아아. 와아아. 모자를 눌렀어 난 항상 웃음 간직할 기회로 순란던 집이 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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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세계의 대략 방법 내 맘 돌리는 섹시리로 다 좋아영 에게 큰 감정 네 엄마 다 좋아영 이야 진짜 야 내가 얼굴 그대로야 아니 너 왜 그대로야 하이! 와. 야 진짜. 내가 얼굴이 그대로야. 아니, 그대로야. 아니, 지금 몇 살이 그대로야? 아니, 왜 그대로야? 아니, 누구야? 누나 완전 이쁘다. 서른 안됐잖아. 안됐어요. 그럼 오빠라고 불러봐. 오빠라고 불러봐. 어울려. 누나 진짜 오빠라고 불러주네.